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의지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활란 날의 피난처심이니다. 나의 힘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인 이 시편 59편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죽음의 위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때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뭔가 하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시시각각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사람의 어떤 긍휼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이 새벽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원수들의 핍박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 악한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으면서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여?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두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는 이 악한 무리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고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군사력으로 문가면 이들을 대항하고 제재하려고 하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각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숙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어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이 하나님이 깨어 지켜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시며 받아들어 이루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죠. 두려움에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지지셨다 그랬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지지실 수 있는 분은 창조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지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풍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을 깨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펴주시고 잠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참 구원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냐고 사람 만나지하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극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혼의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류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란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기에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극류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환란 날의 피난처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환란, 그런 오류음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환란, 여러 가지 풍랑을 겪잖아요. 우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환란 날의 피난처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우리의 환란, 문제와 사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바위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요새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극류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극류히 여기어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 없어요. 아무리 풍랑이 이르도요.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극류히 여기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극류히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화기를 터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했습니다. 극류히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극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10편 2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질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류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여호와는 극류히 많으시다고 했어요. 당시 소리내어 부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극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극류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를 극류히 여기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10편 49편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류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극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극류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극류를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원약의 자손이었어요. 원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극류를 불러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원약의 계보 가운데서 글소가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극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원약이 참된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극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이 극류를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극류를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흑암에 잡혀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극류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형평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극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류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극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간다 무슨 약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언약을 잡고 극류를 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극류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 구하기만 하면 극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루의 일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극류를 힘입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